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닫는 꿈은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보통 정화, 정리, 새로운 시작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닫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는 과정이지만 꿈에서는 마음속 불안 요소나 부담감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닫는 꿈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더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상징을 나타냅니다. 사닫는 행위는 정신적, 감정적 또는 물리적 영역에서 정화와 정리를 상징하며 닦는 행동을 통해 깨끗하고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려는 본인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사닫는 행위는 마음속 걱정거리나 불안을 씻어내려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싶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닫는 행위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이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닫는 꿈은 구체적으로 닦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정화하거나 개선하고 싶은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닦는 꿈과 창문을 닦는 꿈은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거울은 본인을 비추는 사물로 거울을 닦는 꿈은 자기 반성을 의미합니다. 거울을 닦으며 더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원하는 것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려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자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창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므로 창문을 닦는 꿈은 대인관계나 외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의 문제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닦는 꿈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상징합니다. 바닥은 매일 발이 닿는 곳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닦는 꿈은 현실적인 문제나 걱정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표면에 묻은 먼지나 얼룩을 닦는 꿈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 죄책감, 후회 등을 정화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잊고 싶은 사건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지나 얼룩을 닦아내면서 불편함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내면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입니다. 손은 행동과 관련이 깊은 신체 부위로 손을 닦는 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정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있거나 실수로 인한 후회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을 다시 깨끗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있을 때 닦는 꿈을 꾸며 내면의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닦는 과정은 심리적으로도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미완성된 일이나 관계,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이를 정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닦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자신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닦는 꿈을 통해 자기 개선의 욕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닦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청소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맑고 깨끗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의 일 거울을 닦으며 새로운 결심을 다진 꿈 한 청년은 거울을 닦으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하였고 그는 현실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의 이 창문을 닦으며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꿈 한 직장인은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창문을 닦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창문을 닦으며 깨끗해지는 장면을 통해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오해가 해소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 이후 동료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살의 삼손을 닦으며 죄책감을 해소한 꿈 한 사람은 사소한 실수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후 손을 닦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실수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의 반영으로 손을 닦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 속에서 손을 닦은 경험을 통해 그는 실제로 자신을 용서하고 후회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의 삼원지를 닦으며 스트레스를 풀고자 했던 꿈 한 주부는 가정 내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먼지를 닦는 꿈을 꾸었습니다. 먼지를 닦으면서 시원함과 해방감을 느꼈던 그녀는 현실에서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가정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울을 깨끗이 닦는 꿈 두텁고 아늑한 사랑을 의미한다. 안떼, 소신, 일거리 등 여러모로 분주다사하게 된다. 그를 닦는 수세미를 사거나 얻는 꿈 사임사리가 나아지거나 가정부, 기타 일군을 얻는다. 기를 닦는 꿈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린다. 렌즈를 닦는 꿈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속을 알고 싶다는 소원을 나타낸다. 맑은 물에 안경을 닦는 꿈 어떤 일이나 채비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마음에 쌓았던 오욕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심신수양을 하여 선한 본성으로 돌아온다. 배를 깨끗하게 닦는 꿈 그동안 풀리지 않던 금전관계, 걱정거리 등 이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전망이다. 불도저가 집털을 닦는 꿈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거나 개몽사업 등에 참여할 일이 생긴다. 뽀얀 거울을 말고 깨끗이 닦는 꿈 현대 문명에 찌들고 오염된 사고와 반습을 말끔히 일수하고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연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현실감각에 맞게 재조명하게 된다. 수도, 참외반성, 인격, 노력, 성공, 명예, 재물, 기쁨 등이 있다. 수건으로 때를 닦는 꿈 추천서나 어떤 사람의 천거에 의해 취직이 된다. 시체를 염하거나 닦는 꿈 시체를 염하거나 닦는 꿈을 꾸게 되면 재혼이 활짝 열려 많은 돈을 모으게 된다. 신발에 광택을 내며 열심히 닦는 꿈 새로 시도한 사업이나 연애 등이 예상대로 척척 진행될 것을 예지하는 행운 몸이다. 앞치마에 손을 닦는 꿈 멀리 시집간 딸이 친정을 다니러 오고 앞치마를 벗으면 가정부나 고용인이 나가게 된다. 앞치마에 손을 닦는 꿈 앞치마에 손을 닦는 꿈을 꾸게 되면 멀리 시집간 딸이 친정을 다니러 오고 앞치마를 벗으면 가정부나 고용인이 나가게 된다. 얼굴을 씻고 닦는 꿈 머지않아 지인한 명예가 높아지는 심볼의 상승 내지 이권을 얻게 되고 확실한 결정을 못 내리고 갈등하던 일이 처리된다. 이를 닦는 꿈 꿈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걱정, 불만을 없애는 행위가 되므로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암시의 꿈 집을 짓기 위해 집털을 닦는 꿈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거나 초빙하여 바라던 바를 이루게 된다. 집털을 닦는 꿈 사업한도나 세력권을 형성하는 일에 관계하게 되며 그 자리에 집을 지으면 정신적, 물질적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행주치마로 손을 닦는 꿈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온다. 행주치마로 손을 닦는 꿈